안녕하세요. 구준의 주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숙종 임금 시대의 전풍에 느긋한 성품의 곽씨 선비가 살고 있었다. 대대로 훌륭한 양반가였으나 점차로 가세가 기울더니 곽선비 내에 이르러서는 하루 새끼를 연명하기조차도 힘들게 되었다. 돌아가신 아버님으로부터 뛰어난 선조들과 그분들의 명성을 잇기 위해서 입신양명하여 집안을 빛내야 한다는 얘기와 또 선산의 조상묘를 잘 돌봐야 한다는 말씀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듣고 자랐다. 그래서인지 곽선비는 자신의 삶의 방향이 입신양명과 선산의 조상묘 관리에 꽂혀 있어서 한 끼로 겨우 연명할 정도의 가난이 주는 굴레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곽선비는 가난으로 인해 자신이 좋아하는 글 읽기를 마음껏 하지 못한다는 것과 주상묘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일이 괴로웠다. 그래도 명색이 가장인지라 며칠이고 곽선비는 이 두 가지 중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에 빠졌다. 남들이 보기에는 먹고 사는 일이 먼저지 그깟 조상묘 돌보는 게 뭐가 대수며 책 읽기를 한들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안 될 텐데 참으로 딱한 양반이라 생각하였을 것이다. 허나 곽선비에게는 이게 너무나 중체대한 문제라 여러 날 고민 후에 결심을 하였다. 그래 우선 학문에 정진하자 그러면 책 읽기도 또 입신양명하기 위한 과거 시험도 해결되지 않겠나? 음 그러면 자연히 부모님과 또 조상님들에게도 영광을 안겨드릴 것이고 아버님의 유언대로 조상의 묘도 잘 돌볼 수 있지 않겠나? 이리 뒤늦은 결심을 하였지만 사실 곽선비가 가난한 살림에 대한 고민이 없었겠는가? 어찌하면 가난을 면할 수 있을지 나름 고민하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허송했던 것이다. 이후로 곽선비는 굳게 결심하고 일체, 외부에 대한 관심을 끊으며 더욱 학문에 정진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집안 살림은 오로지 아내의 몫이었고 어려운 살림에 끼니를 마련하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었다. 착하고 부지런한 아내는 달라진 남편의 태도에 신라가 생겼지만 한편으로는 책상 앞에 앉아 글만 읽는 남편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가슴 저 밑에서부터 나오는 한숨을 스스로 삭혀야만 했다. 사방님이 절의하시는 것은 장차 입신양명하여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니 내 어찌 내조를 마다하겠는가? 내 어떻게 해서든 사방님에게 하루 한 끼 이상을 드려 힘이 되어야겠구나. 착한 아내는 일이 결심하였고 자신이 양반가의 아내라는 생각은 내려놓은 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가리지 않고 낮에는 남의 집 빨래, 방아질, 논반일을 하고 밤에는 남의 바느질거리를 대신하여 품삭을 받고 어떤 날은 남의 논밭에 가서 떨어진 나달이나 식량이 될 만한 것을 주어와서 남편에게 하루 한 끼니 정도는 차려주려고 무진 애를 썼다. 아내는 힘이 들고 고단했지만 남편이 하는 일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인해 더 이상 내면 깊이 우러나오는 한숨은 대내이지 않게 되었다. 아내의 수고 덕분에 곽선미는 오직 학업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논밭의 곡식이 여물어 고개 숙이는 추수철이 다가온 어느 날 아내는 뒷동산에 올라 당장 저녁에 군불과 밥을 짓기 위해 뗄깜을 주어다 마당에 부려놓고 저녁 끼니거리를 구하기 위해 들로 나가 이 밭 저 밭을 헤매면서 떨어진 기장 이삭을 주어다 마와 마당에 멍석을 펼친 후 널어 놓았다. 뗄깡과 이삭이 마르는 동안 아내는 내일 쓸 기장 이삭을 마저 주어 와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맑고 푸른 하늘에 갑자기 짙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전등번개와 함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세찬 소나기가 쏟아졌다. 곽선미 집 주변은 천지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나기가 외워싸 사정없이 주변을 적시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도량이 생기고 흙탕물이 세차게 흐르자 집마당에 아내가 널어 놓은 뗄깡과 기장 이삭을 널어 놓은 멍석이 둥실둥실 떠다녔다. 밖이 이토록 소란스러워지자 곽선미는 밖을 내다보았고 흙탕물에 뗄깡과 멍석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자 급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러다가 일승간 곽선미는 그 자리에 갑자기 멈춰섰다. 이리도 내 결심이 사상 누각처럼 나약했단 말인가 이러한 사소한 것에 정신을 흐트리면 안 된다. 일이 중얼거리며 곽선미는 이를 악물고 책상 앞에 도로앉아 읽던 책을 마저 읽어 내려갔다. 그때 종종걸음으로 아내가 앞치맛자락을 꼭 염여지고 집 안으로 급히 들어왔다. 소나기의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아내는 온몸을 오드로드 떨고 있었으며 앞치맛자락을 쥔 손을 놓지는 않았다. 방문이 조금 열려진 틈으로 아내의 철형화 모습이 보였기에 굳은 결심으로 책을 읽던 곽선미조차도 소중한 아내의 이런 모습에는 더는 책상 앞에 앉아있을 수 없었다. 급히 아내를 맞으러 마루에 나가 애처로운 시선으로 아내의 위 아래를 훑으며 물었다. 어찌 이리 온몸이 젖은 게요? 마당을 두리번거리며 뗄깡과 멍석이 보이지 않자 아내가 손에 쥔 것을 펴 마루에 펼치면서 말했다. 내일 끼니거리로 슬 기장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이리 소나기가 내려서 그만 뗄깡과 멍석은 걷어놓으신 게지요? 아 그것이 그만 책을 보느라 미처 챙기지 못했소. 이 말을 듣고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며 앞치마에 촘촘히 묻어있는 기장이삭을 떼어 마룻바닥에 고루 펼쳤다. 아니 우중의 그 이삭을 지고 왔던 게요? 오늘 저녁 끼니는 되었다 싶어 다시 나가 내일 아침 끼니거리로 좋아왔어요. 아내는 덤덤이 이리 말하고 더 이상 울음을 참을 수 없었기에 어깨를 틀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곽선비는 슬피 우는 아내가 안쓰러워 달래왔다. 부인, 뗄깡과 기장이삭이 떠내려가 그리 우는 것이요. 끼니쯤이야 괜찮으니 그만 울음을 그치시오. 서방님, 그도 이유가 되겠으나 왠지 모르게 눈물이 그치질 않네요. 곽선비는 아내의 젖은 어깨를 어루만지며 아내의 울음은 자신의 무능함에서 기인되는 가난이 원인이라는 생각에 두 눈을 질끈 감았고 순간 여러 생각이 자신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입신양명하기 위해 서책에만 빠져 지내는 이것만이 유일한 길인가 반문하며 이내 마음은 복잡해졌다. 가여운 아내의 울음이 가슴 깊이 박혀왔다. 그러다 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순간의 격정에 사로잡혀 그간 쌓아온 학업을 배한다면 무엇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 모든 것이 장례를 위해 준비하려던 것 아니던가 생각이 이에 미치자 곽선비는 숨을 고르고 다시 책상 앞에 바른 자세로 앉아 책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아내 역시 그 느낌을 그치고 부엌으로 가 아궁의 불을 피우며 가만히 옷을 말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부부는 말없이 각자 자기 일에 전념하길 몇 해가 흘러갔다. 곽선비는 세상에 나온 모든 책을 공부하게 되었고 사서 육경은 물론이요. 천문 지리와 함께 극기한은 귀신을 부르고 도수를 펼칠 수 있는 음양서마저 두루 통달하게 되었다. 곽선비는 이로써 애초 첫 번째 목표를 삼았던 학업을 이루었다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이 들었고 이러한 성취는 모두 조상님의 음덕과 착한 아내의 내조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학업을 이루었을 때 여전히 가난했기에 재물로 산산을 돌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학업을 통해 갈고 닦은 지식과 재주를 활용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곽선비의 현재 가세는 가난하기 짝이 없으나 이전 조상대회는 근동에서 견질 집안이 없을 정도로 행세하던 집안이라 선산만큼은 웅장하고 산이 깊었다. 자연히 인근 마을의 나무꾼들은 곽선비의 선산에 가득 찬 나무에 눈독을 들였다. 선산의 규모가 컸기에 마땅히 일을 지키는 잔직이나 묘지기를 두어야 하나? 그럴 형편이 안 되었기에 곽선비 홀로 선산을 관리하려고 고군분투하였으나 수많은 나무꾼들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천으로 자라난 나무가 도둑질 당하는 것은 부지기수이고 조상의 묘를 훼손하거나 성물을 훔쳐가는 자들도 있었으니 곽선비는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한탄만 할 뿐이었다. 곽선비는 커다란 널반지에 큰 글씨를 써 선산 입구에 세워놓아 누구라도 보지 않을 수 없도록 했다. 그 널반지에는 누구라도 허락 없이 이 선산에 들어가면 큰 화를 잇게 되니 유의하시오 라는 글귀가 쓰여있었다. 선산 입구에 이렇듯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널반지를 보는 대부분의 나무꾼들은 겉으로는 고웃음을 지었으나 예전처럼 선뜻 선산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는 못하였다. 그러던 중 괄갈하고 남의 것을 탐하는 총각 나무꾼 하나가 무리들에게 우기롭게 극간 널반지가 무어라고 겁을 내느냐 자신이 선산에 들어가 그런 경고 부질없음을 만천하에 알리겠노라고 떠들어대며 무리를 이끌고 선산 널반지 앞으로 갔다. 젊은 나무꾼은 무리들이 보이자 다들 보는 앞에서 널반지를 지나 선산 안으로 들어갔다. 과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젊은 나무꾼은 한바탕 웃음을 지으며 가지고 있는 낫을 들어 주변의 나뭇가지에 휘둘러댔다. 나뭇가지가 힘없이 베어져 땅에 떨어지니 젊은 나무꾼은 곽선비의 처사를 비웃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일진 강풍이 불고 산과 하늘이 흔들리고 살을 내는 듯한 비바람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내리기 시작하더니 주변의 나무와 풀립들이 마치 창과 칼처럼 젊은 나무꾼을 에어쌓고 이업하기 시작했다. 이를 지켜보던 구경꾼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고 놀란 젊은 나무꾼은 발을 헛디더 경사면으로 굴러 흔절하고 말았다. 구경꾼들은 거르마 나 살려라 하고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기 시작했으며 젊은 나무꾼 집으로 가 그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젊은 나무꾼의 아비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곽선비를 찾아갔고 곽선비는 일벌받게 하려는 심정으로 일거에 거절했다. 하지만 아비의 청이 간절했던지라 곽선비는 안쓰러운 마음이 잃어 아비를 이끌고 선산으로 갔다. 젊은 나무꾼은 미동도 하지 않고 누워있었고 곽선비가 다가가 조치를 하니 혼절한 듯한 젊은 나무꾼이 금세 일어나자 그 부모는 고개 숙이며 연신 치사했다. 이 소식은 근동의 마을로 널리 알려졌고 곽선비가 귀신을 부리고 죽은 사람을 살린다더라 하는 소문이 부풀려져 끝도 없이 퍼져나갔다. 그러다가 하려는 곽선비의 친한 친구가 찾아왔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구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여보게 근자의 자네가 도술로서 도둑 나무꾼을 혼내준 소문을 들었다네. 매일 서책에 파묻혀 지낸 자네가 그런 재주를 갔다니 놀랍네 그려. 그런 재주 있는 이가 내 벗이라니 흠흠 여보게 이래 봬도 내가 무혜에 관심이 있지 않은가 내 평생 소원은 그 옛날 명성이 대단한 장수들을 눈앞에서 보는 것이라네. 자네라면 귀신도 능히 불러낼 수 있다고 들었네만. 어허 뭔 그런 소리를 다 하는가 내 어찌 그런 재주를 지녔겠는가 너무 허황되네 그려. 곽선비가 이리 사양하는 말을 하자 친구는 재차 요청하였고 곽선비는 친한 친구의 정을 더는 거절할 수 없어 근처에 이름 높은 비슬산으로 함께 당했다. 일찍이 비슬산은 산의 기운이 정정하여 명산으로 이름 높아 대찰이 여럿 이끼로 유명한지라. 두 사람은 계곡에서 발을 씻고 너른 바위에 마주 앉았다. 여보게 내 자네의 소원을 들어주려 재주를 시험해 볼 터이니 내 허리를 잡고 눈을 감게나 다만 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에 겁먹지 마시게나 곽선비가 이리 말하자 친구는 두 눈을 감았다. 서늘한 바람에 붕 뜨는 듯한 느낌이 들었으나 친구는 곽선비가 일러진 대로 눈을 감고 있었는데 곽선비가 눈을 떠보라고 이르니 친구는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놀랐다. 초라한 행색의 곽선비는 어느새 화려한 천릭으로 변복하였고 방금 전 앉은 너름바위는 어디가고 산정상 최고봉위에 둘이 앉아있는 것이었다. 곽선비가 거듭 마음을 단단히 하라고 강조하고 주문을 왜니 산 아래에 빼곡한 나무들이 쓰스스 소리를 내더니 일순간 수많은 기치창검으로 바뀌면서 일순간 모래바람이 휘익 일어나며 대학이 어려울 정도의 기운을 뿜어내는 장수들이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었다. 친구는 곽선비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장수들의 호쾌하고 거대한 기운에 놀려 그만 혼절하고 말았다. 곽선비는 급히 장수들을 물러나게 하고 친구를 흔들어 깨웠다. 친구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앞서 앉은 큰 바위였기에 그제서야 휘 하며 안도하였고 자신의 소원을 들어준 곽선비에게 백배 치사를 하자 곽선비가 말했다. 허허 개난 시험으로 절친한 친구인 자네를 놀라게 했으니 오히려 미안하게 되었네 그려. 이렇게 두 친구는 집으로 내려와 헤어졌고 마침 옆에 있던 아내가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아내는 이전의 선산일이며 친구의 소원을 들어준 이야기를 접하니 장차 남편이 자신의 능력을 펼쳐 나라의 큰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남편이 하루빨리 출사를 하여 큰 공을 세워 이름을 날린다면 그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을 듯 싶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마음이 이러한데 남편은 아무런 실행을 아니하니 아내는 어느 날 남편에게 어찌하여 각업을 시도를 하지 않는지를 물었다. 남편 곽선비는 아내가 묻는 뜻을 미로 알기에 잠시 생각하더니 아내를 이루어 하듯 말했다. 당초 부인의 노고에 힘입어 내 세상에 나아가 입신양명하려 하였으나 작금의 세상이 너무도 혼탁하여 옳고 그름마저 분명치 않으니 내 어찌 그곳에 발을 들이겠소 내 앞으로는 입신양명하려는 마음을 접으려 하오 아내는 이 말을 듣자 순간 자신의 끼가 어찌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자신의 희망이 사그러들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으나 당시 숙종대에 이르러 인연 왕후가 폐의되고 허적 허견부자의 역모사건 등 수많은 다툼과 오역으로 얼룩진 세상사를 반추하니 남편의 말이 사리에 맞는 듯 여겨졌다. 하지만 혹여 여전히 가난한 살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 염려되는 마음을 감출 수는 없었다. 부인 내 어찌 당초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었다고 예서 안주할 수 있겠소 앞으로 남은 나의 목표는 부인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오 가난에서 벗어나 당신의 두 눈에 더 이상 눈물이 맺히지 않게 하는 것이라오 이유로 곽선비는 농사를 짓기 이아여 선선에 있는 작은 구릉을 개관하여 농사에 힘쓰고 또 과거를 준비하는 학동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차차 곽선비의 학문에 깊이가 있다고 소문이나 문인들도 배움을 청하고 사례를 함에 따라 살림이 점차로 나아지기 시작했으며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더는 아내가 상리를 하지 않아도 될 형편이 되었다. 곽선비는 입신양명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아내의 헌신적인 무한한 사랑과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이루었기에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했다. 남편 곽선비는 아내의 노구에 평생 감사했으며 아내는 남편의 사랑에 감사하였고 좋은 금수를 유지하며 청빈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